김치 같은 음식이 들어가야 돼. 약간 시골스러운데 얘기를 할 상태가 별로 없잖아. 맛있어 오빠? 맛있어. 오 이거 봤게? 너무 맛있어. 어우 편안히 맛볼 텐데. 아 이게 맛볼 텐데. 우리 노래보다 더 큰 거 같아. 뭔가 여기 다 묻히고 먹고 있어. 아 그거 이거. 아 도착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원래는. 여기가 아침 되면. 새 면이 너무 맛있어. 여기 너무 좋지 않아. 여기 너무 좋지 않아. 여기가 아침 되면. 새 면이 너무 좋지 않아. 새 면 못 보겠다. 거기서도 이 사람들이 여기 낚시 떼도 이렇게 나갔어. 아 그럼 지사님이 세팅해둔 줄 알았어. 아니 왜 지금 하지. 지금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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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너무 예쁘다. 너무 쉽지? 너무 예뻐요. 조금 감고. 조금 더. 혼나고 있어. 오늘 낚시 연애가 처음이라서. 얘네 만나는 게 처음이라서. 무슨 낚시 연애. 연애 처음이라서. 아 일단 어렵네 이거. 해먹어야 되는데. 아 해먹어야 돼. 해먹어야 돼. 아 오빠 문제 알았어. 아 오빠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알뜰하게 써야지. 알뜰하게 써야지. 이 놈을 자식들. 무슨 소리야? 빨리 해봐 해봐 해봐. 이 놈을 자식들. 잘하네? 어? 닮은 애들이. 오빠 지금 호그라고 소문 났어. 호그라고 소문 났어. 호그라고 소문 났어. 오빠 조기 잡았다. 호아. 오빠 밥 먹으러 갈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조기 구워. 생선 이름이 크루코야. 그래서 구우는 소리가 꾸르륵구로 난다. 그래서 꾸륵꾸륵. 아 그런데 꾸륵꾸륵하네 진짜. 우와. 여기 잡아야 돼. 그냥 한 마리 잡았어. 좋겠다. 먹을 수 있는 고기 하나 잡았냐? 넵. 헌하영씨. 뭐 하세요? 헌하영씨. 뭐 하세요? 헌하영씨이. napating게. Fiona야 솜이, 헌하영씨. 대 engineering. 대 verbally 수호로 사세요. 수호로 해. 이렇게 잡아서 빨리 올려야 돼. 근데 이렇게 올리고 뭐가 있네. 우와 저기 저기 맞죠? 깜짝이잖아. 깜짝이잖아. 조기 잡았다. 이렇게 잡히면 조기라도 잡지네. 쟤는 왜 저기 껴있어? 짜증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감금시켜놨어. 어제 안행이처럼. 감금시켜놨어. 잠깐만 잠깐만. 거기 기다려. 생선은 이렇게 눈을 감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아... 못생긴 사람을 저 메기같은 놈들잖아. 너무해. 이거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빨리 올리는 게 관건이야. 천천히 올리면 도망가지. 이렇게 싹 올라가야 되니까. 오우. 오우. 어이... 아아깝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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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 저기... 저거 뭐여? 저것도... 저기여? 이거는 구멍이 없어서... 구멍이 있네 그것도. 오우. 엄청 크다 이거. 뭐 그렇게 엄청 커. 야 난 니네들 어떻게... 그걸 쓰고 나올 생각을 하네. 차에 있어 우비. 아 진짜요? 응. 가져와도 돼요 우비? 그럼. 아 네 가져올래요. 근데 한 웃돌이 아랫돌이 있군요. 다행이다. 근데 얘네 보면 볼수록 좀 귀엽다. 아 귀엽진 않지. 괴로워. 어떻게 그렇게 귀엽다고 그러지. 아 근데 좀 귀여운 것 같은데? 오빠 근데 얘가 계속 보니까 귀엽네. 콧구멍도 보이고. 고마워. 머리를 한번 찍어볼까? 이러고 입을 질렀어. 저의 쌍인 것. 오 마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거 분명 아영이가 하자고 했을 거야. 그치? 귀여워. 아영이가 만들었는데 우비. 완전 아씨네 아씨. 어? 아씨야. 아 뭐? 아씨. 아씨 아씨? 응. 아씨. 준상아씨. 네. 귀여워. 어디 가세요? 꽃게 잡으러 가요. 네? 꽃게 잡으러 가요. 꽃게 잡으러 가요? 사이즈가 한 3개는 큰 우빅 입어가지고. 아 이뻐. 꽃게는 대충 언제나 한 번씩 올려요? 기사님? 이제 올려봐도 돼. 오케이. 이제 빨리 올려야 된다고. 넵. 오빠 무지빨리. 딱 딱 올려야 돼. 오케이. 한 번 내가 볼게. 참관을 하겠어. 잠깐만 있어 봐. 여기 잡아줄게. 아영이가 맞아 그거 봐? 응. 잘 됐네. 잡으러 올리네. 그 모자. 두 차례. 없었어. 빨리 올려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없어 없어 없어. 아 다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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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없어서 그냥 없었어. 나는 지금 새로운 작전을 하는 거야. 뭐요? 짝퉁 이걸 루얼 피싱이라고 그러는데. 네. 가짜야 이거는. 아. 안 없어져요? 뭐 못 없어지지. 아. 가짜야. 이거는 광어를 잡을 수가 있는 찬스가 있어. 네? 우지 좋은데? 혜인씨. 빨리 찍어. 네? 네?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야. 오오오. 고개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으면. 크게 보여. 아니야. 이거 보여줘. 이렇게 봐. 여기 봐. 네가 이렇게 잡고. 고개를 잡고.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그러면. 고개를 잡고 싶어. 고개가 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이히히히히히. 예이히. 다마 있어. 윤중상 씨. 낚시는 어떻게 잘 되십니까?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아. 세월을 낚고 있습니까?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얼마나 낚고 싶습니까? 1박2를 버렸습니다. 아, 1박2를 버렸습니까? 네. 망짜. 근데 오빠는 왜 그 거꾸로 잡아? 왜? 그걸 왜 뒤집어서 잡아, 낚싯대를? 너는 지금 이렇게 주집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그렇지 너는 왼손이야? 아니 저 오른손 잡이요 근데 왜 그렇게?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쩐지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너는 이상하게 반대쪽으로 돌린대 그래서 내가 왼손 잡이라서 어떻게 거꾸로 할 수도 있어 왼손이 아니야 나는 지금 도움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가을이도 잡히는구나 이게 저항이 크잖아 넓으니까 오 무겁다 지금 침 나왔다 쟤 우와 난 진짜 대박인 줄 알았거든 이번에 그니까요 완전 휘어가지고 우와 신기하다 근데 가을이도 잡히는구나 맞아요 오 우와 부어 오 오오 수overs 막 лет 우린 레몬귤 이 마주 절대 구멍에 엄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